자 일요일 저녁 아이들 저녁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철인 3종 경기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봉사자들 분들과 함께 교감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 지금 저녁시간 그전에는 그릇들이 작았는데 아이들 체격이 더 커져가지고 체격에 맞게 그릇을 좀 큰 걸로 따로 준비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밥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 어디 보자 우리 루시 내용 루이 오늘 다섯 친구들인데 나머지 두 친구는 어디 갔니? 자 얘들아 밥 먹자 얼른 밥 먹자 자 밥 먹자 하니까 차에서 나오고 토토 빨리 나와라 얼른 자 누가 1등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출발 자 출발 역시 레옹 1등 네 우리 귀여운 꾸물이들 지금 밥 먹으러 나가고 네 그치? 네 밥 먹으면서 지금 행패부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항상 정돈된 모습을 싫어하는 우리 꾸물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아이들 밥 줄 때 밥그릇 줄 안 맞춰도 되는데 네 오늘 괜히 맞췄네요. 애들 오자마자 지금 반듯하게 놓여 있던 식기들은 이미 지금 제 갈 길로 다 움직였고 네 그릇 안에 착실하게 담겨져 있던 사료들은 거의 3분의 1 가까이는 다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 아기들은 또 그런 자연 상태에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네 하나씩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찰스 우리 찰스 네 아까 밥그릇 어프고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밥 먹으러 왔다가 밥 안 먹고 있는 우리 토토 밥 안 먹을 거야? 아까 영양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다음에 우리 루시 엄마랑 억쌍둥이처럼 닮아서 항상 엄마 옆에서 밥 먹어요. 우리 루시 루시 다음 우리 레옹 맛있게 먹고 있고 토토 밥맛 없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찰스 오늘 철인 3종 경기에서 1등 했어요 당당히 우리 찰스 찰스 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 가운데가 레옹 제일 왼쪽이 우리 루이 지금 엄마랑 함께 지금 다정한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다음주 정도면 어미와 거의 같은 체격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지금 다 큰 아이들이지만 아직도 아가들이에요 걷는 게 아직도 어슬렁 어슬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많이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